Q.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은 훈련 짱 좋은 매너 게다가 스포츠카 없겠죠 그댄 해당 사항 없죠 그래요 알아요 내가 존스럽죠 그래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순 없나요 그대는 척보면 안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래요 내 눈 볼수록 괜찮아 그런 사람인데 왜 모르나요 그대는 척보면 안아요 속 깊은 내 마음은 안 보이나요 그냥 눈 감고 한 번 믿어주세요 3, 2, 1, and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처음엔 알아보는 사람 물론이죠 안 보면 살아보니 물론 나도 느껴 하지만 정말 난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서 알게 됐죠 그대만이 내 심정을 띄게 한다니 기대가 아니면 난 안 돼 그래요 알아요 내가 존스럽죠 그래도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순 없나요 나는 여쭤보면 알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그 사람 함께 있는 것 말이로 자꾸만 설레이는 그런 사람 그대를 같고는 알아요 나에게 빠져 나를 사랑 못하죠 어쩌면 좋죠 자꾸 미안하네요 몸이 그런 사람 계속 심정한 영상 불을 만나도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똑같은 사람 나인 걸 왜 모르나요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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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호 안아요 나 같은 사람은 또 없어요 알면 알수록 꼭 맞는 그대 남자인 걸 왜 모르나요 나름 약간 언제쯤 내 맘을 받아줄까? 아 지가 이쁘면 다야 그대뿐이죠 그대 하나뿐이죠 아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갔나? 아 다음에 또 누굴 꼬셔볼까? 효리?